와 잘 비춰주세요 라엘 웃었다 날 보고 웃었다 기도하죠 주님 라엘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 이 가정에 특별한 간증을 드리면서 너무나도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정말 기도의 소중함을 깨달아 알렸는데 또 이 시간에 우리 라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역사가 계속되어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엘이뿐만 아니라 라임이에게도 동인한 은혜로 계속적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축복의 박수